저의 식탁! 에어컨 조그만 키다 추워? 저 괜찮아요. 그렇잖아요. 5분 만에 먹을 때 딱 크잖아요. 아이스 에이지잖아, 에어컨. 그렇죠. 뿌리나 착! 걸렸어, 걸렸어. 많이 보셔서 그런지 우리의 느낌을 안 해요. 아, 이렇게? 좋아, 좋아, 좋아. 아직 반말 토크는 아니야. 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우리가 음식을 이제 먹기 시작한 걸 들어서 아, 네, 알겠습니다. 많이 보셨네요. 돌들에게는 허기짐을, 우리 아이돌분들에게는 팬들의 반가움을 달래주는 돌식탁! 주인공은요. MC 앤디, 캐슬제이, 그리고 빅! 또 빅이가 오늘 돌식탁을 하겠다고 점심에 홀로 밥을 먹지 않았어요. 진짜로? 네. 우리가 그 정도로 많이 즐기지 못하는데. 점심을 먹어요. 나 알고 보니까 촬영이 뭐 뭔가. 근데 뭘 못 먹으니까 좀 아쉽더라고요. 억지로 먹어야 되다 보니 편한 자리에서. 아쉽게 식사는 해보자. 그러면 어떻게 오늘 맛표현에 좀. 맛표현이요? 아, 제가 맛표현을 좀 못하기로 조금. 아, 뭐 이런 냄새. 나 부러워 내는거죠. 아, 자는거지 뭐. 남이야. 한 번 제가 맛표현을 해요. 아, 오늘 역대급! 빅의 맛표현! 오늘 저희가 이제 모범 답안! 자, 그러면 바로 우리가 식사를 한 번 해볼게요. 오늘은 제가 고민을 했어요. 네. 매니저님한테 문자를 드렸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뭘 좋아하냐. 네. 근데 고기를 좋아한대요. 그렇죠. 네, 맞춰. 단? 이런. 단이 있더라고요. 다시 알 것 같아요. 혹시 나? 어, 맞아요. 과연 빅은 뭐였을까요? 야채? 야채를 못 먹는다고. 빅이는 절대 야채를 먹잖아요. 편식이 조금 이상하죠. 모든 야채를 안 먹어요. 그 친구는 햄버거에 들어가 있는 야채 있잖아요. 그 야채도 혹여나 매니저님이나 멤버가 실수로 야채를 넣어서 시켜줬다. 그러면 조용히 빨대를 두 개 챙겨서 햄버거를 가지고 사라져요. 아, 빨대에 빨대. 열심히 긁어내가지고. 아, 오늘 머리도 야채가 있는데 어떡하냐. 아, 이건 저 그래서 수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저희가 갖고 온 돌식탁의 메뉴는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그리고 PPL 안 걸려있잖아? 원래 있습니다. 가장 맛있는 족발! 야, 이거! 돌식탁 PPL 환영합니다. 대표님에게 연락주세요. MCND도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티오피미디오로 연락주세요. 티오피미디오로 연락주세요. 네. 데미 좀 많아게. 가장 맛있는 족발! 우리... 잘하는데? 일단 밥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 반말 토크로. 아까 제이가 먼저 했던. 그래, 그래. 우리 근데 본 지 좀 오래됐잖아. 막아가지고. 근데 제가 말을 잘 몰라서 이번 기회로 한번 와보는 시간을. 그럼 우리 먼저 제이부터. 형한테 뭐. 제필이 형. 우리 제필이 형. 잘 지냈어? 그럼요. 아니, 그래. 저희 또 MCND가 다섯 명 다 100% 한국인 조합이거든요. 그래서 또 예의범절. 찬물도 위아래. 상가오륜. 오늘 그런 거 다 필요하다. 오늘 그냥 가족이야. 오케이, 우린 가족. 오케이. 나는 일단 너무 만족. 가족? 만족. 야, 보고 있나? 가장 맛있는 족발. 보고 있나? 보고 계세요, 대표님? PPL 우리 다 줘. 나임으로 한 편 나오겠는데. 일단 한번 먹어보죠. 족발. 둘은 존댓말 써? 아니면? 저는 13살에 일단 TOPS에 입사를 해서 저는 막 들어왔으니까 먼저 업투니 형들 데뷔하고 맛있다는 뜻이구나. 이게 맛있다는 뜻이에요. 맞아 나는 뜻이야. 그래서 데뷔하시고 이제 차근차근 처음에 휘준이 들어왔고요 그러고 있다가 한 6개월인가요? 아 진짜? 아 세 번째였구나 저랑 한 6개월 정도? 그래서 입사 순서를 조금 강조하시네요 맞서님 안 가셨잖아요 곧 가야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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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곧 가야죠 아니야 아니야 제가 재건 받고 왔거든요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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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런 데서 얘기하죠? 어디서 얘기했습니까? 편안하게 가족 같은 분위기에서 가족이니까 얘기해요 예정님 깜짝 놀라서 왔어요 혹시 이거 광고 걸리신 분 계신가요? 아니요 편하게 하셔도 돼요 인프라 스프라이드 그렇지 우리 제발 MCND PPL 식탁 PPL 아무튼 우리 10년 된 이야기 하고 있어요 종댓말을 하긴 하는데 작년에 들어서 제가 조금 의외될 줄 알았어요 뭐 했어? 아 요즘에? 요즘 최근 들었어 사실 뭐 안 해? 형 뭐 출근 안 해? 근데 잠깐 기분이 약간 상한수도 이렇게 약간 기분이 안 좋아요 약간 비교 지금 눈이 약간 이게 제가 반말을 제가 연습생 때는 못하게 했어요 저는 예의를 되게 중요시 생각해가지고 너희가 데뷔를 하면은 우리가 같은 팀이 되면은 그때 말을 놔라 오오 그래서 실제로 데뷔를 했을 때 이제 숙소에 들어가서 멤버들이 오셨을 때 말 놔라 오오 얘기를 했었는데 애들 이제는 못 놓겠다 기본적으로 연습생을 같이 한 기간이 5년 정도 되다 보니까 야 그래서 저는 아 애들이 그러면 이제 그럼에도 말을 놓지 않으니 앞으로도 안 놓겠구나 했는데 아까 들으셨던 것처럼 작년부터 갑자기 형 뭐 안 해? 아니 이게 제가 억양이 좀 이런 거는 형 뭐 안 해? 그냥 너무 안 그래도 형인데 조금 가! 그냥 가! 저는 이렇게 톤을 높여서 그랬고 그냥 가! 아니 근데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갑자기 말을 놓게 된 이유 그러니까 그만큼 친해진 것도 있고 전 이 말을 기억해요 말 놓으라고 지금까지도 기억을 하고 있었어가지고 언젠간 놔야지 놔야지 했는데 형 나 이제 말 놓다? 놓다 하고 시작하면 너무 이상하잖아 그래서 온근슬쩍 뭐 예를 들면 하루에 계속 존댓말이었는데 한 번 툭 그거 안 할 거야? 아니 근데 반말은 알겠는데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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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콩바다 친근감이 들어 아니면 그냥 다시 존댓말을 썼으면 좋겠어? 국민은 존댓말 썼으면 좋겠어 자 그러면 다시 존댓말 쓸 의향이 있나요? 이제는 없고요 이제 맞표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까지 제가 모으 본 결과 온도는 온도? 한 13도에서 12도 가량 정도 되고 그 정도 따뜻함을 보유하고 있어요 아직 차갑진 않아요 오 13도에서 12도? 근데 이게 또 족발이 너무 따뜻하면 푹해요 근데 12도에서 13도 정도 되니까 야들야들한 이 부드러운 속살까지 합해져서 근데 내 혀가 또 가만히 앉아 오오오오 혀가 어떻게 있어? 혀가 막 여기도 막 보고 저기도 막 보고 싶어가지고 막 했는데 이미 내 혀는 기름범벅이야 야 이거 들어오겠다 기름범벅이야 야 한 점 더 오 한 점 더 한 점 더 해서 자꾸 손이 가요 야 야 야 이렇게 막 표현을 진지하게 해준 친구가 없었어 제 필식 막 표현 한번 가져야죠 저는 항상 있어 난 항상 있어 형이 아침방송 리포트 3년 했거든 네 야 흐흐흫 흐흐흐흐흐흫 야 이 고기가 막 사사 숨쉬워 흐응 흐흐흐흐흫 이야 막 이만에서 막 흐흐흐흐흐흐흫 흐흐흐흐흫 이 깨술이 막 흐흐흐흫 흐흐흫 가능하세요? 저 가능하네요 저 가능하죠? 제 필식 마표현 어? 흐흐흐흐흐흫 어흑 족발 으아흑 깨술이 막 흐흐흐흫 T&D가 밖에 있네? 네일을 또 우와 오! 텐! 그렇죠 저희 이번에 타이틀곡곡이 X10입니다 양궁에서 관역의 정중화를 맞추면 화살이? 정중화를 맞추면 X10이라고 합니다 오! 맞아 맞아 네 또 올림픽도 곧 하겠다 활의 민족 아니겠습니까? 올림픽도 곧 하니까 이제 활의 민족 금메달 하나를 바라봐 이거 그거 생각나네 근데 내가 아는 가수 중에 월드컵에 맞춰서 손흥민 선수 응원과 우리흥을 쓴 유재필씨가 있었거든 알잖아 알잖아 숟가락 한 번 얹어보겠다 이거 난 너무 좋다고 봐 나 이제 양궁 금메달 딱 따고 방송 끝나면서 텐 텐 텐 날려봐 We got X10 이거 나 처음 들어봐 정말 더 올려줘 세븐 에잇 원 투 쓰리 맛있어서 그래 한 번 세뱀미 준비가 돼있지 원 투 쓰리 세beit 투 셀 텐 텐 텐 텐 날려바러 We got X10 워우우우우우우우웲 개 이게 딱 양궁 우리 대한민국 선수 국가대표 분들이 금메달을 태우고 끝! Ich pollution 텐 텐 텐 텐 날려바러 We got X10 요! 솔직히 말하면 어디서든 상관없을 거 같아 음 딱 족발 CF에서도 윌가루 X10 와우 작사가 또 이름을 올리시고 아우 축하드립니다 실적 헌기를 하자면 저희 멤버들끼리만 만든 곡이 소록곡으로 들어가 있어요 와우! 저희 프리데미어 T.O.P.A 아시나요? 그래서 버전 2로 나오면 이번에 T.O.P.GANG2가 나와요 T.O.P.GANG2! 이름, 제목도 T.O.P.GANG2요? T.O.P.GANG2, 볼륨2 볼륨2 볼륨이 들어갔네? 오! 100% 제가 트랙을 만들고 멤버들이 가사와 자기 파트를 따서 와아 순수 웨일메이드 MC&D 100% 핸드메이드 아 그러면 캐슬제이는 트랙메이커에다가 탑라이너에다가 작사 돼지 작곡 돼지 우리 주사님 잘 부탁드립니다 사족 어때? 사족? 사족보행이요? 필름 어때요? 필름 필름 필름이 필름주다 사람들 할 때 댐을 줄여서 이 어퍼스트로피 EM을 붙이거든요 오! 필름에다가 어퍼스트로피 EM을 붙이는 거예요 우와! 느낌 있는 사람들 우와! 이렇게 해서 이게 우리가 한 편의 영화로 우와! 우리는 이제 코미디든 F 던져주니까? 우와! 바로! 야! 이 영화를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우리가 주인공이 되어서 이 영화를 완성시켜보겠다 와! 필름 필름 우리의 모든 작고 작은 순간들이 영화가 된다 영화가 된다 우리는 다 느낌 있는 사람들이다 이야! 느낌 있는 사람들이다 자! 자! 잠깐! 카메라 접어 우리 송캠프 좀 하자 와! 근데 이 작업 환경을 약간은 지금 침투해서 진짜 본 것 같아 이거는 작사 써서 나중에 검토받으러 와도 돼요 아! 그럼요! 제가 수정도 봐드리고 작사 내가 이름을 올려드릴게요 0.1%도 철저하게 계산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받침부터 안 하라 이건 내가 했다고 아! 오케이! 어퍼스트로피 이것도 점까지 아니! 저게 되게 중요한 거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우리 다시 이제 다시 동식당으로 어! 저희 MCNT 5월 21일날에 혼맹합니다 자! 6집 미니엘렛 맞아요 타이틀 제목도 엑스텐이고 그렇죠 그러면 총 몇 곡이었을 때 다섯 곡 다섯 곡 각자 멤버 한 명 한 명마다 붐대 트랩 그래 장버가 다 달라요 그리고 이게 듣고자 하는 이 청자가 항상 달랐지 않아? 누구한테 뱉는 거야? 그냥 모든 사람들? 다 달라요 다 subscribers 다 달라요 그니까 촬영 잘uer다 본인이 스스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죄이비만은 누구한테 저는 이 곡을 듣기전에 우리를 만만하게 봤던 사람들 이 곡을 듣기 전에 Sept을 바악 셀 leve 그리고 너희를 가볍게 제껴줄게 우리가 한 이유가 이 defin 이거 약간 승부욕 활동 그리고 이 비슷한 얘기를 받 keine 저는 들어와 내가 가볍게 얘기해 줄게 그냥 가로도 남기지 않고 다 흔노패측! 비계가! 이렇게 순수한 얼굴에 비계가 내 안에 있는 어두운 자아가 이때만큼은 진짜 갱 많네 실제로 이걸 하고 며칠간 편도가 부어서 고생 좀 했어요 아니 근데 진짜 세다 무대도 꼭 한 번 보고 싶어요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이렇게 타이틀곡 X10입니다 X10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오늘 또 이렇게 함께 해주셨는데 간단하게 항상 앨범 활동 전에 또 이런 거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거 다 잡아 빵빵빵! 내 비타민 받아봐 빵빵빵! 아 근데 우리 또 막내 위니가 또 이렇게 새거리라 찍으면 안 돼 공수디만 그렇죠 다들 이제 또 빙! 야! 이렇게 하니까 T.O.P.K.2 그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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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은 쌩얼인데? 괜찮아요 맛있게 먹었어요? 잘 먹었어 또 답자로 가야 되니까 잘생겼어? 진짜 잘 먹었어 머리 좀 잘랐어요 그러니까 머리 많이 잘랐네 자 X10 하나 둘 셋 X10 자 지금까지 우리 MC 앤디와 함께 했습니다 안녕 안녕 MC 앤디 이 도시 탁 많이 사랑해주세요 수고하셨죠 가 Open 챔피아 응 Bris 어 감사합니다.